안녕하세요. 곤인이입니다. 반가워요, 부동님들. 너무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을 찍는 것 같아요, 그쵸? 일단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은 우리가 왜 10년 새해 다이어트 내가 마음 먹었는데 왜 자꾸 무너지고 왜 자꾸 식욕이 올라오고 왜 자꾸 입이 터지는지에 대해서 곤인이의 마음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다이어트를 마음을 먹었는데 생각만큼, 마음먹은 만큼 잘 안 되죠, 그쵸? 맞아요. 너무 어려워요. 정말 어려운 게 맞아요. 당연해요. 왜냐하면 그런 이유가 다 있어요. 우리가 무너지는 이유가. 내가 왜 자꾸 무너지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세 가지 이유가 저는 크게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로 자극적인 음식을 굉장히 많이 먹어서 내 입맛이 자극적이게 지금 습관이 들여져 있어요. 저는 약속과 모임과 술과 뭐 맛있는 거 기름진 걸 먹으면서 입맛이 엄청 기들여져 있어요. 두 번째로는 나의 위가 이미 늘어나 있어요. 왜냐하면 신정이고 연말이고 크리스마스고 하다보면 속년에 회식, 막년에 뭐 신년에 하다보면 정말 많이 먹게 되잖아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전보다 똑같이 먹어도 허기지거나 또 입이 터지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겨울이에요. 겨울이어서 추위 때문에 움직여야 싫고 나의 몸이 굳어있어서 안 움직여지면 더 안 움직여지는 걸로 습관이 들여진단 말이에요. 움직이지 않다보면 사람이 자꾸 무기력해지면서 가짜 시극이 올라와요. 그러면서 군것질, 입 터짐 현상으로 가는 그런 악순환이 생기는 게 너무나 당연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때문에 우리가 가장 마음을 먹어도 다시 시작이 어렵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음은 굴뚝 같은데 우리가 생각만 하다보면 오늘은 귀찮다, 오늘은 피곤하다, 오늘은 무슨 일이 있다. 이유는 정말 수백 가지에요. 너무 많아. 이유는 왜 이렇게 많아.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지 못해. 이유는 수백, 백, 천 가지에요. 하지만 우리가 시작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비결은 일단 행동하는 것 같아요. Just do it 이라는 말처럼 일단은 그냥 해보는 거예요. 5분이라도 1분이라도 내가 스쿼트를 10개라도 내가 1분이라도 한 가지의 행동을 하잖아요. 신기해요. 내가 오늘 하루를 해냈다는 생각에 내일도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생겨요. 정말 할 수 있어요. 한 가지의 행동이면 내가 오늘 했는데 내일 못하더라도 아 그래도 난 할 수 있어 라는 자신감이 생기고 용기가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노력과 완벽한 행동이 아니에요. 정말 사소하더라도 한 가지의 행동이 나를 변화시켜준다는 것. 내가 할 수 있다고 믿는 순간 나는 해내지 못할 게 없고 그 누구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의 행동은 5분 스쿼트라도 좋으니까 일단 뭐든 어떤 운동이든 5분이라도 시작하는 걸로 같이 약속하고 오늘 하루도 한 가지의 행동으로 나를 아껴주고 사랑해주기 알죠? 다음번에 곤인이 마음 이야기로 또 다시 찾아올게요. 곤인이 마음 이야기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 반가웠어요. Gather the Heart Hosei Seoii Seoii Shelby Sahaja Like 안녕